아 정국아 정국씨가 얼어있는걸 발견한거죠? 정국씨가 얼어있는걸 발견한거죠? 정국씨가 얼어있는걸 발견한거죠? 정국씨가 얼어있는걸 발견한거죠? 내가 사망사망 그쯤에서 정리하자 너무 덥다 한 번 더 하자 손가사랑 틀려요 연기과가? 어느 대학 나온거야? 근데 할리가니까 할리가니까 시비이가 너무 덥다 해주세요 그럴까?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너무 덥다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럴까? 형님 아무리 더워도 예? 열심히 해드리지 않겠습니까? 오케이 가 아 이게 어렵냐고 아무리 더워도 참고 열심히 해야되지 않을까 지금껏 좋구요 지금 왜 저러지? 그런느낌 살짝 기져될거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계속 해봐야되지 않을까? 응 뭐 그러시죠 아니 너 더 조용히 해 아니 좀 하고있잖아 아니 혼신을 담아서 해야될거 아니야 연기를 아니 예상 예상 얘기를 하던가 자 자 자 그만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? 근데 너무 덥다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럴까? 완전 진짜 덥다 형님 아무리 더 참고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 맞아 계속하시죠 그래 맞아 좀 계속하시죠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왜 얼굴 보고 웃어 비아래요 아니 형 표정이 너무 웃겨서 그 표정이 얼굴이 기다리면 점점 표정이 너무 웃겨서 아니 그래 맞아 울으라고 했더니 많이 울었네요 지민이 지민씨가 가래 형님 아무리 더워도 참고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계속 하시죠 오케이 컷 괜찮아 야 정보 괜찮아? 왜 얼었어? 형